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은 6강 경기가 있는데요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몸 풀고 있습니다 이겨야 오늘을 이겨야 4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합니다 오늘 저번에 경기 못 뛰셨잖아요 오늘 다 나으셨어요 허벅지? 다 났어요 정말요? 풀체로요 풀체로 기대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은우야 언니 이겨야죠 파이팅 내가 이 레이업을 넣으면 우리가 이긴다 진짜? 우리가 이긴다 진짜? 이야 멋있게 찍혔다 이기는 걸로 이길 거예요 우리는 이기자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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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